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.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X에서 이미지 테두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이미지를 하나 화면에 불러왔고요. 하단을 보시면 우물정자 같은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의 테두리가 표시됩니다. 선을 없애고 싶다면 클릭을 하면 테두리가 사라져요. 자 클릭, 클릭. 테두리를 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테두리 기능을 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. 일반 사진을 편집할 때는 굳이 테두리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객체끼리 정렬을 할 때는 이 테두리 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무슨 의미인지 실제 보여드릴게요. 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. 여기서 배경색 아래쪽을 보면 배경 불투명도라는 옵션이 있죠. 포토스케이프 X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. 여기 불투명도를 좌측 끝으로 이렇게 당기고 확인을 클릭하면 투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. 자 그런데 테두리 표시가 없다면 이렇게 되어버려요. 어디까지가 이미지 영역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.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글씨를 쓴다면 이미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체가 영역을 벗어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기능이 테두리 기능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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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